성품나라 어예예! 오늘의 성경이야기 예수님의 경청습관 성품나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청의 성품 제4과 예수님의 경청습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주제 말씀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품나라 친구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 코를 후비는 친구 있어요 선생님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말할 때마다 코를 후비어요 어떤 친구는 코를 만지거나 어떤 친구는 시간이 날 때마다 귀를 만져요 어떤 친구는 눈을 찡그리기도 하고요 정말 나도 모르게 습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섭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면 그의 버릇이 되고요 그 버릇을 반복하면 습관이 돼요 그런데 그 습관이 사실은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그리고 그 성품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인지 그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아주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습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습관이고요 소리 지르고 말 안 들으면 울기만 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고 악을 주면 그것은 나쁜 습관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좋은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처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예수님한테는 있었어요 그리고 한적한 곳에 혼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와 예수님 과연 다르시죠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나요? 그것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해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그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도 말하고요 어느 때는 많은 일들을 했으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인 자를 고치고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한 날은 하나님 아버지 나 오늘 참 잘했죠? 이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의 소리로 다시 힘을 내고 격려받곤 했죠 그래서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앞둔 시간 여러분 내가 언제 죽을지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만약에 안다면 그 시간이 점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왜 죽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는 그런 사명으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인생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마음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 36절에 보면 얼마나 괴로우신지 마지막 시간에 그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어요 그들이 겟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며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구부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점점점점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십자가는 그때 그 당시에는 정말 죄인들 아주 악랄하고 아주 어마어마한 형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목박혀 죽는다는 사실은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죠 사실은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찍히시며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그것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워서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내가 잘 이길 수 있을까 그는 마지막 그 결정을 습관을 따라 움직였어요 어려울 때마다 마음이 기쁠 때마다 항상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요? 맞아요 따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도 겟세만해라고 하는 동산 산으로 가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때는 너무나 이제는 겁이 나고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제자 세 명을 부른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 내 마음이 괴로우니까 나랑 함께 같이 가자 이러면서 세 명을 데리고 간 거죠 그리고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 나는 이쪽에서 따로 기도할게 그런데 그 사람들 또 잠들었어요 다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죽을 만큼 괴로워 그러니까 너희들 깨워서 기도해라 나 이쪽에서 혼자 기도할게 이렇게 세 제자들을 일으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따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이 죽음이 꼭 내가 해야 되는 일 아니면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 길만이 나와 여러분의 죄 그리고 모든 우리 인류의 죄가 단번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와 예수님의 그 경청의 습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뭐 하세요? 어떤 친구는 짜증내고 슬프다고 어떤 물건을 던지고 폭력을 쓰고 벽을 손으로 치고 머리를 박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기도가 뭘까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거든요 우리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듣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경청하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은 경청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간을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나 이거 안 해도 되면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 이거밖에는 길이 없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아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습관이 있었기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신 거죠 네 하나님 알겠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렇게 결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예수님의 경청의 습관처럼 매일매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낙심될 때 무엇인가 고민될 때 다른 곳에 가서 어디서 도움을 찾을 수 있을까 두리번거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습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의 성품인 거예요 경청이란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거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결심하면요 하나님은 어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복을 주시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말이죠 또 우리도 그래요 우리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 절망, 낙심 이런 데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경청하는 습관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서 따로 한쪽 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경청은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하는 귀한 존재들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근심, 걱정, 슬픔, 기쁨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경청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경청의 습관 여러분들의 것,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경청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우리가 갖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 한번 하도록 하죠 함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성품나라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에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성품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품나라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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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